안녕하십니까 안녕 찬입니다 아 이번 시간 우리가 저번주 했던거 복습해 보는데요 저번주 우리가 뭘 했냐면 무효와 취소를 했죠 페이지 160페이지 입니다 자 개념입니다 법률 행위로서 성립을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게 무효구요 취소란 뭐죠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 시키는 거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일단은 유효한 것이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유동적 유효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무효와 취소의 차이도 해야 할 수 있죠 자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인 거죠 근데 취소는 일단은 유효한 것이니까 취소한다고 해야 취소임을 주장해야 비로소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또 무효는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유효로 뒤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다만 취소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취소할 수 없다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고요 자 이제 교재 162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법률의 무효에 관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163페이지입니다 자 무효가 뭐죠?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다 따라서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무효인 거죠 다만 이행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주되 그 무효원이 반사별적이어서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에 해당한다면 돌려줄 필요가 없고요 또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죠 원칙적으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와 통정허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만 상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164페이지에 오시면 이중효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법률 행위가 무효사유와 치소사유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요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하거나 치소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이중효의 문제라고 하고요 무효의 종류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원칙적 무효로 우리가 절대적 무효라고 하고요 제3자가 선인 경우에 보호되는 무효로 우리가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데 상대적 무효는 예배적이고 두 가지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와 통정허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죠 그 다음 전부 무효 일부 무효입니다 자 원칙은 일부분이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하기로 했는데 토지 거래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건물 거래까지 무효이기 때문에 건물만 먼저 이전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자 166페이지에 오시면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있죠 자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인데 이걸 우리가 확정적 무효라고 하고요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로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데 예외죠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뭐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죠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무효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죠 효과입니다 첫째 유동적 무효도 원칙 무효다 따라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168페이지입니다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이 있는데 첫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계약금의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만약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유동적 무효는 무효니까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이미 지급한 중도금은 유효다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있는 거죠 따라서 일방당사자가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지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일방당사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사기다 강박이다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할 수가 있고요 반사회적이다 불공정한 범죄행이다 강행복기 위반이다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제 170페이지 기타죠 첫째 지정해지죠 매매 계약을 한 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돼서 더 이상 허가구역이 아니라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정해제되는 순간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요 두 번째 일부 무효가 일부 무효면 전부가 무효죠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가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면 건물거래까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쌍방 모두가 받지 않기로 했다면 쌍방 모두가 거부하고 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172페이지입니다 무효인 전환이죠 자 뭔가요? 무효인 법률행과 요요한 다른 법률행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무효인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무효인의 전환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에 대해서 무효인의 전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자 무효인이 전환이 되면 원칙적으로 불효식행위로 전환이 되는 거다 무효인 불효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예외적으로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하게 되면 무효지만 입양, 양자 입적으로서는 유효하고요 또 혼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인지로서는 유효하고요 또 자필 증서에 의한 요원이 무효인 경우에 아, 다시 한 번요 비밀 증서에 의한 요원이 무효인 경우에 자필 증서에 의한 요원으로 전환될 수가 있죠 이거는 우리 판례가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을 인정하는 예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자, 여섯 가지가 다 가족법상 행위니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친족상속법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인의 전환을 인정한다는 점 또 유원에 대해서도 무효인의 전환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인의 전환을 인정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174페이지 무효인의 추인입니다 자, 어떻게 기억합니다? 그럼 정리합니까? 즉, 불가능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 강행법규 위반이죠 이 세 가지 경우는 추인할 수가 없다 두 번째, 가능하지만 새로운 법률에 대해서도 소급하지 않는 경우인데 조심할 것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약정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한 경우죠 세 가지입니다 의사 무능력제 법률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통종어의 표시 이 세 가지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이 되기 때문에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소급시킬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죠? 무권대대행위가 그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무효가 끝났고요 이제 취소죠 자, 178페이지죠 의의죠 일단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데 철회는 다르죠 철회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고요 취소는 효과가 발생된 후에 하는 것이니까 차이가 있고요 해제도 유효한 걸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은 취소와 마찬가지지만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 계약에 대해서도 하고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하는 거지만 취소는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는 법률행위, 단독행위나 계약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지만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단독행위든 해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또 약종 해제 사유나 해제 계약이 존재하지만 취소는 약종 취소 사유나 취소 계약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해지라는 것은 뭐냐면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례향하여 미래향할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지라고 합니다 취소의 종류에 가지고 협의의 취소, 광의의 취소 나눠놨지만 우리는 나눌 필요는 없는 거고요 우리는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인사표준은 취소할 수 있다는 점 하나로 추가로 기억할 것은 사해행위의 취소는 재판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를 우리가 사해행위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행사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취소권에서 취소권자가 나오죠 자,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첫째, 제한능력자 본인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 본인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제한능력자에게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또, 제한능력자의 취소를 또다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 있고 세 번째, 이들의 대리인 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실 것은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 당연히 치소할 수 있지만 숙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진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치소할 수 없고요 이미 대리인이 치소하기 위해서는 치소권에 관한 별도의 숙권이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도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도 치소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치소의 방법,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수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고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치소의 상대방,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치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의 법률의 상대방이 치소의 상대방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183페이지입니다 치소 효과죠 치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제3자인데 원칙적으로 제3자가 선이면 보호가 됩니다 다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치소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인인 경우에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부당이득 반환이죠 자, 치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제한 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항상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일부 치소, 일부 무효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일부분의 치소 사유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전부를 치소하게 되는데 다만 그 치소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만의 치소다 가능한 거죠 자, 이제 185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죠? 치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이 나옵니다 일단 치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치소할 수 없다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는데 186페이지입니다 누가 추인할 수 있느냐? 추인권자죠 일단 치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치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종료된 후,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고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제한은 법정 대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다 따라서 법정 대리는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본인이 여전히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도 추인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여야 하고요 또 치소할 수 있는지를 알면서 해야 되고 또 법률 행위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추인의 효과입니다 치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치소할 수 없으니까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이러한 추인을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묵시적 추인을 특별히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두 가지죠 이행과 관련된 행위나 또는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인데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이것도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소멸된 후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이행의 전부나 권리의 전부 일부의 양도가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치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거 법정 추인 아니고요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것도 법정 추인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위를 할 때 이의의 유부가 없어야 법정 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치소권의 소멸이죠 일단 치소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적 기간인데 기간은 두 가지죠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기준하면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 다시 말하면 원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하면 3년이고요 이 두 기간 중에 아무 기간이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치소할 수 없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적 기간이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신 요리가 저번 주에 수업했던 거 정리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번 주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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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